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에요 오늘은 제가 어떤 뭐 제가 어떤 포기에서 했는데 꽉이 나왔어요 근데 좀 뭔가 재밌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소개해드렸어요 네 이런 스피너 같은건데요 이거는 팽이거든요 팽이에요 팽이거든요 꽝이 근데 꽤 좋다 아예 꽝은 뭐 막 그냥 막 필요없는 반지 막 그런것만 나오는데 여기는 되게 꽝이 좋은거더라구요 한번 뜯어볼게요 근데 여기 이것만 나오는게 아니에요 꽝중에서 또 막 감지같은거 나올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세개가 나왔어요 다섯번정도 뽑았는데 네 네 저 아래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걸로 이렇게 있구요 하고 이 꽃 모양으로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면 무조건 안되겠죠 제가 무슨 평평한것을 가져올게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에다가 이렇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설명은 어? 어디갔지 어? 한개 없어졌네 네 여기 이렇게 책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스피너 두개가 있어 네 저는 우선 파란색 꽃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있는데를 여기다가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아이고 됐다 됐다 아유 왜 안되지 이렇게 이렇게 몇번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소리가 나요 돌려 그러면 준비 시작 여기 까만 버튼을 눌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우와 잘되죠 여러분 한개 더 해볼게요 응? 벌써 끝났나? 이제 한꺼번에 돌려보도록 할게요 요번은 요번은 네 이렇게 해서 준비 시작 아 노란색이 이겼어요 파란색이 책에서 떨어졌어요 아쉽죠 아쉽죠 네 그러면 또 이걸 해볼게요 이거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너기에 두껍죠 하지만 너기는 넓어요 네 저 이제 또 해볼게요 하나 하나 과연 과연 얇은 이겼지 두꺼운 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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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꺼운 게 하나 둘 셋 시작 어 둘 다 한꺼번에 줬어요 둘 다 한꺼번에 줬어요 둘 다 한꺼번에 줬어요 제가 그럼 한개씩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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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셋을 또 올려놔잖아요 어 왜 안되네 이거는 왜 안되지 이거 하나 둘 셋 어 이거 되게 빨라요 여러분 음 지금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걸 이렇게 하나 둘 셋 우와 여러분 역시 꽃은 예뻐서 잘 올라 가나 봐요 네 결국에는 빠졌지만 되게 우아하게 돌아다녔죠 네 제가 다시 팽이 시합을 해볼게요 제가 연수와 장난감의 친구들 나오는 연수와 같이 팽이 시합을 해보겠습니다 연수야 소리가 짱나봐요 연수야 네 연수와 장난감의 친구들은 이런 연수가 왔습니다 네 나 이거 연습했는데 완전 잘해 이걸로 할거야 네 제꽃은 노란색 네 연수꽃은 파란색 네 저를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 연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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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아 요번에는 제가 졌어요 이불로 갔다가 음 제가 계속 들는거에요 그래서 이길줄 알았는데 제가 졌어요 역시 이불에서는 힘이 적나봐요 다시 한번 고고 다시 한번 더 돌려요 돌려요 다시 한번 더 돌려요 돌려요 아 요번에 가짜 해볼게요 아 여서 제가 토를 세요 토를 세요 아니야 너서울 갈게 엄마 핸드폰 엄마 핸드폰 엄마 핸드폰 네 기다리는 동안 될까 아 아 네 이제 그만할게요 네 토를 세요 더 더 네 네 여기까지밖에 못할거 같네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야 오늘은 제가 먹기에서 꽉 나온거 갖고 놀아봤는데요 재밌신래요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장난감을 가져올게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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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